C.F를 찍는데 이번에는 이 켈로그 켈동현이구나 피아노 매미캠티비 구독! 좋아요는 큰 힘! 엄청난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셨죠? 제가 C.F를 찍는데 이번에는 이 켈로그 어렸을 때부터 엄청 먹었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멤버아님의 TV에 남단이 와우! 네 지금 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 브이로그에 한 번 오니까요 혹시 얼굴이 나오실까요? 네 매미캠티비라고 네? 매미캠티비라고 있거든요 매미캠? 네 매미캠 바로 지금 해볼까요? 이따가 해주세요 네 6시 반에 아침에 집에 전화하거든요 그럼 15초까지 C.F 딱 나간다 C.F 이게 뭐 이게? 에너지 에너지 지금 저렇게 수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스티로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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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그거 먹을 거 같아요 셋째는 해야 되는데 스티로폼 저련된다면 환경으로만 하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왕은?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김병현이가 되면 5,900,000만 마리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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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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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나바튀경을 원하셔가지고 이거 또 들어오면서 나바튀경으로 들어오면 되죠? 네네 나바튀경을 원하셔가지고 네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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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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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세팅하고 다른 걸로 자 이제 첫 번째 벽을 뚫었습니다 다섯 번만에 한번 끝내보려고 쏘야 아니다, 안 되겠다, 여러분. 패션! 도매 씨, 여러 가지를 해볼게요. 에너지, 로고. 로고 오바해져. 에너지, 로고. 에너지, 로고. 에너지, 로고. 에너지, 로고. 에너지, 로고. 헬로고!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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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헉? 로그인! 로그인! 아이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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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다행이다 이 CF 촬영 중간에 스틸 사진 촬영 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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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거 아신가요? 지금 나는 뭐지?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마지막인데 우선 박수 한 줄 알게 엘리베이터가 합성으로 뒤에 크롬하니 오는가? 크롬하트 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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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거기다 됐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다 됐어요! 마지막! 드디어 마지막 장면이 에너지 봐도 켈로그! 에너지 봐도 켈로그! 에너지 봐도 켈로그! 에너지 봐도 켈로그! 스킵하지 마! 스킵하지 마! 스킵하지 마! 스킵하지 마! 스킵하지 마! 안 돼! 안 돼! 구독! 좋아요! 켈로그!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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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여러분! 메미킴TV 구독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켈로그! TV 광고 CF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후시녹음 때문에 하겠습니다! 후시녹음을 바로 하셨습니다! 제 목소리를 CF에다가 입혀서 완성을 시켜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로그아웃! 적응해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들으시고! 이 감정! 그때 감정 그대로! 엔지 로그아웃! 한번 해볼까요? 에너지 로그아웃! 에너지 로그아웃! 에너지 로그아웃! 에너지 로그아웃! 저거 좀 조심할게요! 에너지 로그아웃! 선 살짝 다운 시켜서 해볼까요? 에너지 로그아웃! 에너지 로그아웃! 로그아웃! 럭갓! 근데 조금 힘이 스테고! 에너지 로그아웃! 에너지 로그아웃! 에너지 로그아웃! 네! 강렬하다가 마지막에 했던 좀 강한 극이 되는거죠? 네네네 킬로그로 로그인 몸도 액션을 같이 조금 해주셔야 조금 그 느낌이 더 나올 것 같거든요? 킬로그로 로그인 너무 좋은데 지금 마치 너무 마이크 복선하셔가지고 킬로그로 로그인 현장에서 하시는 곡 들어보시면 약간 글을 살짝 끊어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네 킬로그로 로그인 이렇게 하면 딱 끝난 거로 한번 해볼게요 킬로그로 로그인 킬로그로 로그인 에너지가 누가 붙여서 물어봐도 되나? 에너지 로그아웃 킬로그로 로그인 간편하게 체험해놔 킬로그로 로그인 킬로밤 킬로그 마 takich